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나를 만나리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아낼 것이다. 유레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열망이 목욕이라는 계속 반복되어오던 평범한 일상 안에서 해답을 찾게 만들었다. 아이디어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치는 영감, 즉 아이디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이 되는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간절히 찾아나서라.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 올 것이다.